첫 번째 순서로 이슈 파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알아야 할,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투자 포인트, 투자 힌트까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슈 두 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오늘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 볼지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공매도 대개 첫날이었던 어제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서 시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권혁중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뭐 어제부터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리 체감상 공포를 주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께서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요.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물어봅니다. 공매도가 뭐냐고. 그 정도로 사회에서 좀 이슈고, 제가 보통 이제는 다른 방송 K본부 가면 부동산 얘기를 해요, 뉴스에서. K본부 뉴스에서 부동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어제는 공매도 얘기하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가 정말 지금 뜨겁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에게도 더더욱 뜨겁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하냐라고 할 정도로 사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의 공매도는 이제 첫날이었습니다. 제게 첫날인데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공매도가 어제 첫날 한 1조, 1천억 원 정도가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 1조 931억 원 정도가 시장에 나왔고 코스피 공매도 한 8,14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절대 다수가 외국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코스탁 같은 경우에도 2,790억 원 정도 공매도 매물에 나왔는데 출해가 됐는데 절대 다수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코스탁 다 합쳐서 공매도 물량이 87%가 외국인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진짜 물량 공매도에서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19년도에 그 일평균 공매도보다 한 2.6배 정도가 올랐다는 거 어제 더 많이 나왔다는 거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지수가 오전 저희 방송 어제 이 시간에 할 때까지만 해도 지수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에 영향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 오후부터 급격하게 조금 쏠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쉽지가 않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이재행님도 시장이 이러니까 방송을 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 방송을 좀 보시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대책을 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역시 어떤 종목들이 또 공매도에 충격을 받았는지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셀트리온이 일단 타격을 받았고 제약바이오 쪽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이데일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대차장고 비율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휩쓸렸던 종목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대차장고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또한 대차장고가 좀 높았던 이런 기업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누누히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센트리온도 마찬가지고 LG디스플레이, 심풍제약, 시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매도 거래대금 1, 2, 3이 계속 차지하고 있었고요. 실제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차장고 비율이 좀 높았던 기업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이스테크라든지 헬릭스미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이데일리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계속 다뤘기 때문에 아마 이데일리 보셨던 분들은 좀 적응을 하셨을 텐데 만약에 이거 미리 적응을 못하신 분들은 어제 큰 손해를 안아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차장고 비율이 좀 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겠다. 다시 한 번 강도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면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들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수가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546개나 되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거의 다 파란불이 켜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제 전체적인 이런 상황으로 시장이 흘러갔고 그러면 이제 국룡 당국에서도 이 공매도 재개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해서 재개를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거 이게 완벽한 제도가 안 갖춰졌는데 이렇게 부분 재개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체크해 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불법 공매도 우리가 그 무차익 공매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려서 팔아야 되는데 이건 빌리지도 않고 무조건 팔고 보는 이런 무차익 공매도에 적발하게 되면 주문금액의 100%까지 이제는 과징금을 물게 되고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4배, 5배까지는 이제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무차익 공매도가 2010년부터 19년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한 101곳 정도가 이제는 걸렸는데 이게 거의 절반이 벌금 수준으로 끝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처벌 의지가 이번에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만약에 무차익 공매도가 걸리면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정말로 이 규제도로 갈지 아니면 또 손방방이 처벌이 될지 이거는 금융당국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눈을 부릅뜨시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꼭 보셔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개인 공매도의 대주 서비스 확대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뭐였습니까? 그동안 나도 공매도 하고 싶다. 그런데 뭐 빌려주질 않으니 대주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이거를 6개 사에서 17개 사으로 늘렸고 규모도 2조 4천 원까지 크게 늘렸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투자자 보호 정책이 있죠. 교육을 하고 이제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시는 거고 네 번째로는 공매도 한도가 좀 늘려났습니다. 처음 공매도 할 때 3천만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거래 횟수가 5회, 5회 정도 누적 차익 규모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전문 투자자가 됐다 아니면 2년 이상 경과됐다 투자한 기간이 그러면 이제는 제도 한계가 없어지는 한도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앞으로 개인들의 공매도도 어떻게 점점점 그 규모가 커질지 시장에 영향을 줄지도 한번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슈,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